고산윤선도 박물관을 이제 보고나서 고산윤선도의 고택을 좀 보러 가는 길이에요 여기 좀 안타깝게도 그 안에서 정말 좋은 부분은 촬영을 금하게 돼서 박물관에 촬영을 못했어요 참 안타깝네요 저기 너무너무 저기 해남윤씨 집안에 내려오는 그런 가보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검소하게 양반가에서 옷이란건 검소하게 입고 몸을 덮을 정도로만 입고 또 말은 달릴 수 있는 정도만 달려야지 옷이나 말 같은데 그런 데다가 사치하지 말라 검소하고 경건하라 그리고 또 많은 양반가에 자기 자손들에게 내려오는 그런 가보라고 말해야되나 그게 그런 것들이 참 좋았어요 너무너무 배울 점이 많고 여기도 좀 직접 봐요 박물관 있고 너구당이 100m에 있다네 통행금지? 뭐야 통행금지라고 돼있네 일반 차량 통행금지? 걸어가야 되는 건가? 그럼 아까 거기 다시 돼야 되나? 릴드 스프터